남순 찬다면 수영 안 Çağır 준비 내역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옆이 잘 찍고 있어? 아직 안 찍었어 아 부탁이야 하아.. 어 뿌예.. 앞에.. 앞에 안보여.. 카메라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앞에 서면요 아 여기는 엄청 선명하게 나와요 지금 제 시야에서는 여기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치 CGV나 OCN 채널에서 많이 하는 그 안개 쌓인 영화 있거든요? 안개 속에서 괴물 나오고 하는 그런 영화? 그.. 암튼 그거처럼 진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리더즈는 3명밖에 없어서 저희가 마킹이 잘 안 보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올해 2022년 시작하자마자 그.. 시작했던 프로젝트 연대 리더즈는 이제서야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요 런라! 업계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런라!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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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킨 체인자 모두 다 와꼬 와 안 나왔다 그냥.. 이거 안 나왔어.. 다리가 진짜 짧아서.. 바지를 밟고 다닌.. 신발이 깨끗해.. 신발이 더럽혀질 일이 없습니다 끄덕이를 잡고.. 지우고 있나봐.. 자 손을 받았을 때 손 손 들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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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못 따라해 할 수 있어! 굉장히 오랜만에 리더즈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풀 안무가 있는 음악으로 돌아왔고 리더즈의 공백에 그동안의 공백 동안 더욱더 와.. 이 정도까지 성장했구나 그런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요 아주아주 만족스러운 음악이니까 캐럿분들 많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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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즈 치얼스 촬영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첫 무대 녹화라서 사실 연습실에서 백번천번 해도 이렇게 무대를 한 번 녹화하는 게 더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뭔가 본격적으로 해서 더 좋은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쉬웠던..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런 부분들 좀 더 보강해서 멋있게 캐럿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멋있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이미 보셨겠구나 그러면 즐겨주세요 사랑해 MTV 리더즈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연습실에 너무 없어가지고 저 목적도 많이 하고 어제 남아서도 연습을 했는데 틀린 부분 없이 한 부분은 틀렸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부분은 틀린.. 틀린.. 절대 없이 틀린 게 없이 네 잘 무사히 끝냈습니다 이 무대 또한 캐럿들이 보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숨이 차고 너무 힘든데 결과물이 잘 나오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리 와요 여기 우리 뉴 월드잖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뉴 월드 뉴 월드 월드 앞에 이제 무슨 월드인지 캐럿들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언더바가 그런 의미였지 그치 근데 지금은 우리 어떤 월드이죠? 약간 약간 옛날 궁전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캐럿랜드 월드 뭘 하는지 오늘 사실 연습 지금 딱 이틀 3일 하고 오늘 첫 번째 웃겠다 우리 맨날 이틀 3일만 해 이제 뭐 데뷔 8년차도 급하게 준비하지만 그래도 너무 잘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무대 때문에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죠 데뷔 8년차 씨 그 줄 아까 처음에 1년에 쓰는 거 2.5 안 쓰셨거든요 썼어 3으로 쓰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2.5 샀다가 3으로 가주세요 3에서 3.5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데뷔 8년차 파이팅 데뷔 8년차 파이팅 데뷔 8년차도 이런 시술을 자주 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녀는 갈게 이쁘게 신랑착해 5.5 1.5 1.5 3.5 3.5 1.5 2.5 3.5 1.5 2.5 1.5 Hey, I don't care what's up 우린 저런 짓을 모르지 않아 느낄 수 있어 Hey, 웃지마 말고 말야 가본 적이 없는 곳은 널 데려가 줄게 Come with me, put it on, put it on me You got this, put it on, put it on me 애들, 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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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인, 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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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 심심해봐 ictional co-op 2021. 팬들이 캐럿들이 리더즈 나왔을 때 의상 이제 페두로 같은 거 쓰고 이제 했는데 그 홍홍홍이랑 단다라 애들 이제 도겸님도 가지 왜 안 하냐, 부석순 리더인데 아니 그 뭐야, 히저가 나왔는데 홍흥호 씨가 생각난다고 팬들이 캐럿는데 호시 형 그거 의상 책장이랑 비슷하다고 그게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어 그니까 우산아, 너가 그 워낙 쓰고 스틱크 한 번 찍어야지 아 좋지, 리더지 한 번 해야지 나쁘지 않지? 너 부석순 리더잖아 어, 나도 리더인데 해야 되는데 저희 리팩 앨범에 월드라는 곡 타이틀곡 촬영을 오늘 하는데 캐럿들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사랑스러운 모습들 미소 짓는 모습들이 많이 담겨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모모는 근데 약간 월드에 잘 어울린 듯 이 부분이 오늘 진짜 잘생겼다. 잘생겼는데? 월드는 되게 행복한 느낌 있어요. 춤출 때. 그래서 사실 중간에서 옆에 빠져있을 때 표시 끝나고 이렇게 몸처럼 멀리고 뛰어왔을 때 행복한 표정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승관아 인스타 하지 해. 나도 하잖아. 나도 하니까 그래 그냥 해. 네 오늘 저희가 섹터 세븐틴 월드라는 곡을 사전 녹화를 마쳤는데 세븐틴만의 산뜻하고 달달한 느낌을 달린 이후로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캐럿분들도 많이 약간 미소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주고받는 느낌을 봤을 때.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SNS용 사진까지 찍고 네 이렇게 촬영을 다 끝냈는데요. 와일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실 것 같은 그리고 캐럿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것 같은 또 청량청량한 세븐틴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이번에는 너무 막 에너지 청량 이 느낌이 아니에요. 되게 산들하고 산들 바람 불고 같은 그런 청량이라서 캐럿분들이 아주 좋아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8일 기점으로 지금 굉장히 컴백 활동을 또 열심히 할 건데요. 좋은 활동을 되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됐어요. 너무 후덥지근해요. 이 후덥지근할 때는 월드드리면서 신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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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덥지근할 때는 월드드리면서